예수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네 네, 말할 필요도 없네 이 안을 잘 보세요 그릴이 예쁜 줄 알지 잘 나오네 이게 촬영이야 이거야 없는데 촬영하지 뭐 집에서, 집에서 떼고, 사무소랑 떼고 뭐 아, 이거 촬영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원래는 다른사람이 보기나 안보기나 그거는 관계없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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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화면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건 관계없네 그냥 시간만 찍어놓으면 되네 하여튼 나는 이거 구독자 하는거는 이거는 조금 자신 생겨 그거 내가 초청해가지고 구독한다고 하면 그사람 바로 몇시간 되었다가 내가 구독자 되어버려 그 다음에 내가 구독자 통계가 들어가가지고 내 그사람이 한국사람이랑 내가 호심사람 권력을 한 번 또 들어오고 내가 해야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면 맥혀 안되더라고 그건 오프로던데 내가 보니깐 지가 찾아오는거는 얼마 안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그 뿜뿔 뜨는거 그거는 그거 해놓을까 좀 맥힌 찾고 그랬어 그거리 아 신기하다구나 뭐 노열된 처음 봤습니다 이런게 막 들어오는게 그런거 진짜 들어오는게 그러니까 뭐 500명 이내 하는거 요거는 100% 요거는 찝으면 다하더라 하하하하하 이거 맘명되고 이거 뭐 인명한사람들은 뭐 이거 배우더라도 하고 라우나 같은거 해봐야 그거는 뭐 윤석열 같은거 해봐야 뭐 그치 뭐 윤석열 같은거 해봐야 뭐 흐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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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으흐흐 흐흐 으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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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날 할 때 50명만 넘어있으면 아십니까 50명 넘어보니까 100명만 넘어 봤지만 100명은 하니깐 200명이요 이상한건 대박이지 무덥자를 넣는거는 욕심 안부리면 하루에 5명, 10명은 거의 되겠더라구 그 말에도 욕심 안부리고 정말 네거 없자마자 너를 구워둬 너무 맛있다 야채那麼 고춧가루 고춧가루 좌파를 본다를까 그래 해야지 안그러라고 결국 유영아 변호사는 시작도 안되고 그 다음은 파프리카 자세히 아 근데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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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